왜 이렇게 힘이 쎄? 어? 볼 때 줘야되지 자 오늘 어... 복윤남녀 대결남녀가 아니라 복윤남녀 복윤남녀 양성남녀 아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금요일에 그... 격리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바로 중계를 했고 저는... 해제가 어젯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를 하고 왔고 지금 보니까 어... 완치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장기침이 있고 장기침이 있고 아주 가래가 있고 콧물이 있고 코맹맹이 소리나고 코맹맹이 소리나고 코맹맹이 소리나고 코맹맹이 소리나고 저도 증상이 유일한 증상이 코맹맹이 소리였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일주일 격리 중에 6일을 아팠습니다 여기는 독하게 겪었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바이러스가 아직 싱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말고 제작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하고 지금 하나 더 꼈어요 아크리판 여러분은 하나만 보이지만 포위 상태 짬준이 왜 치웠어? 하나 아예 안 들려가지고 여기 어차피 이거 다 불태우면 되니깐 소독약을 소독약을 셀프로 좀 뿌리면서 북북거리면서 여보세요 아니 나한테 뿌리지마 아니 손 손 손 우리 엄마 같아 나 예전에 신중풀 걸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내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내 등 뒤에다가 인싸들은 유행하는 거 다 한 번씩 걸리는구나 내가 그랬어 아 뭐하는거야 그랬더니 소독소독 소독소독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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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가들 조혜정도 의리 없이 아크리판 지금 거의 베를린 장벽을 세웠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웃지도 않고 안 걸리겠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놀러갈 각을 보고 있는데 절대 안 돼 지금 울물 수 없다 의리 있다면 프리어그? 프리어그로 인증? 의리 없어 의리 없어 원치 되었습니다 여러분 워낙 또 참을 수 없는 인싸감성이라 이제는 놀 수 있기 때문에 의리 없이 그래서 지금 윤태진한테 마스크를 두 장 씌웠고요 네 두 장 씌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세계관 최강자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근데 주님 거 하나 더 냉큼 쓰셨잖아요 네? 언제 쓰는지 모르게 냉큼 쓰셨잖아요 너무 옆에 있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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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좀 뿌리면서 하세요 하하하하 매일 그 격리기간 7일 내내 아 왜 왜 여기 기를 내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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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분들 랜선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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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 주정.. 주정 다 쬐다는 걸 알지 ㅋㅋㅋㅋㅋ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아 그리고 오늘 나오기 전에 찔러봤어요 뭘 찔러요? 코코 찌르고 나왔어요 자아.. 갑니다 슈비드 누구야? 수습봉 Y2K 패션의 귀한 세기말 감성 센터가 안 맞으면 조금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조금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조금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어.. 왜 이렇게 힘이 세? 어? 골패즈와들 내가 힘이 빠진건가? 응